안녕하세요. 새로보는 뉴스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연예 뉴스입니다. MBC 놀면 모하니의 환불원정대가 2주 연속 출연자 화제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에서는 신박기획 식구들과 환불원정대 만옥, 천옥, 은비, 실비가 데뷔를 앞두고 스타일링과 안무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려졌는데요. 또한 국내 주요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돈터치미가 7인치 LP로 출시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며 구매 고객 중 100명을 랜덤으로 추첨해 반품 없이 100% 환불해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박기획의 그야말로 신박한 이벤트, 환불원정대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한나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